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죠. 전주에 첫 시간을 했는데 전주에는 크게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우리가 수업용 진도는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첫째 시간은 2차 과목에 대한 공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공법이 또 어떤 과목인지 두 번째 시간은 아마 공법이 뭔지 이 가지고 수업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법의 구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국토개입법이죠. 국토개입법. 국토개입법을 잡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누셔야 돼요. 상중하로 나눠서 상반기 상반기를 언제까지 보냐면 벚꽃 필 때까지 어디에 영향을 쏟아내냐면 국토개입법. 국토개입법. 그 다음에 중반부. 중반부는 봄에서 초여름까지 봅니다. 그거는 뭘 봐냐면 국토개입법이 보면 개발법과 정비법이 보일 겁니다. 눈에. 글자가 읽혀져요. 그래서 그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점에 건축주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요. 오. 그럼 국토개입법만 해라고 상반기에는 그래서 개발, 증비, 주택, 건축할 때는 학원에 안 온다든지 강의를 안 듣습니다. 큰일 납니다. 대형 참사 벌입니다. 대형 참사. 그러니까 뭘 해냐냐면 예습 복습을 할 때 상반기에는 국토개입법으로 하시고. 대신에 개발법과 정비법 수업은 들어야지 안 돼요? 들어야지. 그걸 계속 들으면서 수업시간에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 용어를 익히고 이렇게. 대신에 집에 가서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2월 하순경 돼가지고 주택법을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집에 가서 갑자기 공법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은 절대로 오는데 갑자기 1년에 한두 번 와요. 그럼 뭘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국토개입법을 해라고. 국토개입법은. 뭔 만지 해야 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법을 1년은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무리해가지고 처음부터 의욕이 넘친다고 막 모든 법을 다 삼키려고 하면 여러분들 책이익이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공법은 과목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전주에 뭘 해드렸냐면 한번 여러분들 전주에 수업 들은 걸 제가 한번 반복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 뭘 해냐면 국토개입법의 전체 목차. 국토개입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국토개획이죠. 계획의 초출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광역도시개입고 기본개입고 관리개입고. 관리개 안에 구체화되는 내용이 6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묶어서 계획규제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이용규제가 있고. 아마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개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국개법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해도 말로 표현해도 말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다시 전체 흐름 목차를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항상 공법은 수업할 때 첫 시간에 그 해당하는 법의 전체 목차를 잡아드릴 겁니다.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자꾸 보다 보면 1년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수백 번을 보게 될 건데. 여기 물 흐르듯이 목차가 쭉 흘러가는 걸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내년에 시험 7대쯤 되면 공법 전체 흐름. 국개법 개발 정비 주택 건축의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서 물 흐르듯이 쭉쭉 흘러갈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지하철을 매일 타다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지하철역이 이 다음역에 무슨적이 있고 이 다음역 다음에 또 무슨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억나죠. 하고 똑같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공법은 특히 체계적인 어떤 수술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뿐만 아니라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법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규제라고 했죠, 규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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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입니다. 하지 마라. 뭐,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이 아들하고 엄마 사이에 있는, 그렇죠? 엄마의 역할입니다. 잔소리를 계속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법이에요, 잔소리하는 법. 보니까 테마가, 두 개의 테마가 형성돼 있죠, 그렇죠? 무슨 테마가 한 게 있냐면 계획규제 한 게, 그렇죠? 이용규제 한 게. 대상을 뭐로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과 이용 두 개의 테마를 딱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뭐를 다루고 있냐면 계획하고 이용 두 개만 다루어, 다른 걸 안 다루어 라고 법에서 딱 목소리를 박아놨단 말입니다. 주택법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주택. 그러니까 법의 명칭이, 법의 명칭이 그 법이 하는 역할을 갖다가 제시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도구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명칭을 붙이죠, 그렇죠? 그 명칭을 붙이면 핸드폰이 뭐예요, 핸드폰이? 핸드폰이. 뭐야, 이거. 핸드폰이 뭐냐고.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용어만 들어도 핸드폰의 역할이 나오듯이 법의 명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명칭 속에 그 기능과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를 뭐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그다음 뭐 하겠다? 이용을 해야 돼요.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이용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계획을 먼저 세웠죠, 그렇죠? 앞에 생긴단 말이에요, 성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이용은요? 후이용이라고요, 후이용.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법이 필요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03년인데 그전에는 국토가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이런 건 있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체계적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우리나라 지금 국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어떤 게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말해라. 수도권 집중화 현상,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그다음에 동서간에,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런데 동서간에 불균형, 남북 간에 불균형. 그러니까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화되어 있고 동과 서쪽에 균형발전이 난이해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말들이 지방분권하니, 지방분권하니, 그다음에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방소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땅떨이는 좁은데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안 가봤나?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면 차 한잔 마시면 까나 한잔 빈다니까요. KTX 타면 얼마? 2시간 40분. 부산 안 가봤구나. 2시간 40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좁은 나라, 좁은 나라. 그런데 어디에 바글바글 모여 있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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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글바글 모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한책을 쓰고 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인재하려고 하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인구는 줄고 있고, 인재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만든 법이 국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토개혁법은요. 당연히 초점을 어디에 맞출까요? 이거 맞추는 거지. 법의 목적이 계획 때문에 만든다. 계획에서 시험 문제가 12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이용해서 두 문제가 나오고. 법의 목적대로 그것만큼 출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개혁민이왕법률은 개별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이제 무슨 계획이 나올 거냐면 광역도시 계획이 나옵니다. 광역도시 계획이. 공포에서 광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부산광역시를 광역이라고 한다고 하지는 않았죠. 두 개의 사항은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의 뭘 제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조시하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광역도시계라고 부릅니다. 오늘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무슨 계획이 있나요? 도시군 계획이 있었고. 여러분 전주에 제가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전주에 아마 수업 한 것 중에서 관할의 의미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별거 아닌데 공포관할의 체계를 알면 여러 가지 권한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책 읽을 때 상당히 양을 줄이면서 읽을 수 있다고 했죠. 특히 특광시군에서 특별자치시도를 잘 여러분들이 출팀에서 보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시도가 가지고 역할을 딱 이해한 다음에 특별자치시도는 누가 하는 역할, 시군구에서 하는 역할도 하고 누가 하는 역할도 하고 시도가 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특별자치시도는 앞으로 줄치는 게 아니고 시도가 나오면 당연히 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특별자치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시군구가 나오면 누구도 당연히 있다. 특별자치시도도 당연히 있다. 혹시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 오늘 만약에 이 수업이 첫 수업이면 첫 수업이면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스톱 키를 누르고 앞에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한 줄을 펑크를 내버리죠. 그러면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법은요. 법은 1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2조가 있어요. 2조가 갑자기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1조하고 2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몇 조가 오냐면 3조가 나오고 1조, 2조, 3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몇 조가 나온다? 4조. 그러니까 물고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나중에 하반기에는 괜찮은데 이런 실력이 좀 올라오면 괜찮은데 초반부에 공부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하는데 실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인데 그날 강의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있죠. 사람이 잘 다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늙놓고 갑자기 연결해서 갑자기 혼자 돌아버리면 마한다? 다 까먹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주를 빠졌다고 해서 한 주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연결고리를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싹 다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강의했던 것을 듣고 우리가 연결해서 강의를 듣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전주에 충분한 시간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은 한 번 더 듣든지 꼭 수강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할의 발전 방향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나누죠. 무슨 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했죠. 그렇죠? 글자가 딱 제시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의 관할이죠. 에서의 뭘 제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뭘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나요?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차이점도 보이죠.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두 개 이상이면 광역, 관할. 한 개면 뭐야?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이나 광역을 보니까 뭐만 제시를 하냐면요. 둘 다 방향만 제시해요. 방향. 방향.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방향. 뭘 방향이니까 한다는 얘기와 해보자는 얘기예요. 해보자는 얘기지.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밑거림이에요. 밑거림. 그래서 이 방향이 뭘 내려주냐면 지침을 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침을 주면 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추상화되어 있는 계획을 구치화시키버립니다. 이걸 어디에서 구치화시키냐면 역시 관할 지역 안에서 구체적 계획이 만들어진데 그 관할 지역 안에서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구체화된 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부른다? 도식은 관리 계획으로 부릅니다. 오늘 할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관리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구치화되는 계획이죠. 그걸 구치화되는 계획이니까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 내용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총 6가지의 구체적 내용이 우리 관할 안에서 구치화되고 현실화되는 겁니다. 거의 먼데라고 했을 때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용도 구역이 있거든요. 전부 다 용도란 말로 해가지고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용도 지역지구 구역을 용도 지역은 다른 말로 해서 주거지역 상업적 이런 걸 말합니다. 용도 지구는 방화지구 고도지구 이런 걸 말하고 용도 구역은 끝이 구역으로 끝나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등등으로 끝나는데 이런 용도 지역지구 구역을 관할해서 토지를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면 여기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기가 용도 지역의 종류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네 가지 용도 지역 중에서 여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상업지역인지. 우리 우리가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한지를 알려가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 봐야 돼요. 떼야지 그게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온다고. 그런데 안 떼 봤잖아. 그런데 상업지역이 어떻게 알았어? 저에게 뭐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일세가 있다니까요. 상업지역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지. 그렇죠? 여기 일세가 있다고. 그렇죠? 토지는 어떤 용도를 정하죠.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돼 쓸 수 있는 거야.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만약에 우리 학원 옆에 공장이 있어. 학원 앞에 습지가 있어. 학원 옆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아파트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건물의 용도를 보니까 주변 지역을 보니까 상업지역에 맞는 뭐가 형성돼 있다. 생활권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업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업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대구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게 주거지역이죠. 그런데 집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는 거야. 집 뒤에 모텔 있는 거야. 집 옆에 공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주거지역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 토지 용도에 맞게끔 규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업지역인데 누가 뭐라고 상관없어요. 공장 지으려 한다 이랍니다. 공장 지을 수 없어요. 흙 안 나온다니까 공장 허가가. 그래서 그렇게 토지를 용도별로 쓰게끔 지역지역 후육으로 나누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쓸지 어떤 지구로 쓸지 어떤 구역으로 쓸지를 갖다 말한다. 지정을 하고 때로는 지정된 것을 말한다. 변경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관리계획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항. 이런 기반시설을 마기도 하고 설치하고 설치한 것을 정비를 하고 이를 마기도 한다. 계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해 보면 도로가 설치되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설치되고 하는 걸 보셨을 거거든요. 그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뭐를 잡아서 관리계획을 잡아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통해서 계획의 절차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계획으로 먼저 선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가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로 먼저 뭐해라 계획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길을 도로 부지로만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신도시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 어떤 특정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말려간다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해라는 얘기입니까?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 집 지어 주거지역 해.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뭐해라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었지 그 계획대로 나중에 그 토지를 뭐로 이용해라? 주거지역으로 이용해라. 뭐 받으면서? 규제받으면서. 규제받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지역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 지으려고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규제가 있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만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를 하기도 하냐면 정비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개발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뭐예요? 도시개발법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어디에 별도 규정을 하고 있냐면 도심 중환경 줄여가지고 정비법이라는 법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그래서 이 관리객 안에 시험 문제가 몇 개나 오냐면 몇 개나 오냐면 수험 문제가 나옵니다. 수험 문제가. 그래서 관리객을 잡으면 공법은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관리객을 모르면 공법은 또 게임 끝났다. 그냥 내년에 또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어떤 토지를 개발할 때 좀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어들이 좀 여러분 생소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구도심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형태로 관할에 있는 토지를 이런 여섯 가지 형태로 구축화시켜주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토지군 관리계획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지금 공통적으로 보시기에 쓰이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지금 여기 판사해 놓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나요? 그렇죠? 계획이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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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으로 뭐 하고 있다? 규제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뭐를 계획으로 규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토공간이죠.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에서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있냐고? 없죠? 독도도 관할에 속해 있다니까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이렇게 관할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을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으로 묶어놓고요. 그다음에 한계가 아니고 둘 이상의 시골이 연계된 도시 발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럴 때는 광역도시이 돌아가지고 이 규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규제했고. 그런데 계획으로만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공간을 또는 뭐로도 규제하더라. 이용행위로도 규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이용행위 규제로서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개발행위 국토를 이용할 때 규제하겠다. 어떻게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국토공간을 개발행위를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를. 그렇죠? 그럼 네 맘대로 하면 돼? 안 돼? 네 맘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규제하겠다 이 말이지. 무슨 규제를 하겠다? 허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받아라. 개발행위 가집니다. 이러면 국토공간을 끝이에요. 국토공간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국계법의 뭐다? 목차입니다. 목차. 이 흐름대로 돼 있습니다. 전주에 뭘 했냐면요. 이걸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이걸 자꾸 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 계획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거 말고도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요.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도 있고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공부하다고 보면 매일 계획을 배웁니다. 징글징글하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절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절차, 그다음에 관리계획이 만들어진 절차 이런 절차들이 있다 그러면 정비기본계획도 정비계획도 나오고 정비계획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절차가 각 계획마다의 절차가 달라야 돼요? 유사해야 돼요? 그렇죠? 다르면 만드는 사람들을 머리 트집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들의 절차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콩나물 묻히는 것하고 참나물 묻히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 비슷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하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는데 원리는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세 개를 집중적으로 출제합니다. 단어입니다. 다. 그렇죠? 단어오고 시험은 웬만하면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약속은 뭐냐 하면 공법계획을 가지고 시험을 보통 한 세 문제 정도를 출제하거든요. 두세 문제를. 절차를. 절차를 했는데 대부분의 문제를 여기에 집중화시킵니다. 와! 이라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계획의 절차를 알면 뒤에 있는 정비기본계획이나 다른 계획의 절차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는 이 앞쪽에서 좀 집중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출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획을 제대로 잡아두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마지막 시간에 뭘 했냐면 이 기본계획의 절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까? 네. 그것이 맞다. 맞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배웠거든요. 기본계획이 뭐 하는 거냐고 싶을 때 도시국 기본계획이란 것은 기본계획이란 것은 어디에서? 이라니까 해당 환활이죠. 환활지역 안에서의 물제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국 기본계획입니다. 시험은 뭘 했냐면요.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절차를 냅니다. 절차. 기본계획이 어떤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질 것인지 이걸 출시하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를 물어봤을 때 두 개만 딱 기억하라고 했죠. 어떻게 만들인다고요? 어떻게? 수립과 승인. 어떻게 만들인다고요? 수립과 승인. 두 개만 딱 기억하라고 했다. 다른 거 말고. 뭐라고요? 수립과 승인. 어떻게 만들인다고요? 수립과 승인. 수립과 승인. 그렇죠? 이 양자는 두 개의 관계가 있죠. 어떤 구조로 가진다면 대등구조입니까? 상하구조입니까? 상하구조죠. 그래서 행정의 체계상 수립근자가 시군구다. 그러면 승인은 누가 해야 돼요? 시도. 시도가 수립하면 누가 하고? 국자.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로 따라갑니다. 상하구.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립근자를 잡으면 승인권자는 자동결정.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그리고 수립할 때 그냥 합니까? 그냥 합니까? 질차가 또 다른 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제일 먼저 마하고. 기초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마하고. 의견 듣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들어요? 두 번. 누구보다 먼저 한번 듣고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한번 듣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갔어?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냈는데 의회는 의견을 내는 게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제가 무슨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입법 기능이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런데 수립근자가 기본계획의 관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서 의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회는 의견을 줘 안 줘? 일정기에는 의견을 주겠죠. 이때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게 입법 기능입니까? 아니면 견제 통제 기능입니까? 그렇죠? 공포에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전부 다 무슨 기능? 통제 기능. 입법, 법을 만드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립근자가 서울시장이면 어디 의회에서 통제를 받아야 돼? 서울시의회. 수립근자가 만약에 경기도다. 그러면 어디 의회? 경기도. 그러니까 따라가니. 의회는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수립근자가 누군지를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따르는 겁니다. 신구면 무슨 의회? 신구 의회. 시도면? 시도 의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수립했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승인권자한테 공을 던질 거 아니야. 수리를 뭐 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인할 때 행정의 독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모르는 거에서 뭐 해라? 물어봐라. 물어봐라. 그런데 우리가 법 만들면서 물어봐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걸 좀 고급적이 표현하는 거예요. 협의해라. 협의란 말을 잘 봐야 돼. 협의. 협의란 말은요. 뇌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뇌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합니까? 내하고 같은 레벨이 있는 사람하고 협의합니까? 아내 사는 거 협의합니까? 빨리 말해라. 수업이 오늘 시험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시험이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글자로 해결할 것은 글자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안기 영역으로 넣어버리면 머리가 터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10월달 돼서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터진다고 머리가. 뒤로 자빠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글자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한자 문화권이고요. 법은 그런 논리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번 보는 거야. 협의라는 말이, 협의란 말을 생각하니까? 뭔가를 협의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밑에하고 협의해? 아니면 옆 또는 위에하고 협의하는 거야? 그렇지. 모두 다? 너는 알지. 알지. 오랜만에 이야기도 틀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 문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게 나왔다니까요. 시험 문제예요, 이게. O야, X야? 틀렸잖아. 국장이 뭘 시도하고 협의를 하겠어? 국장이 밑에한테 협의를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에 국어 문제인데, 이거. 국장은 협의하는 게 아니고 시도에 뭐 든다?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을. 그게 왜 이게 나왔냐면 법조문에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시, 도지사와 하고 의견 청취를 하면 되고요. 시도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국장은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돼. 이걸 바꿔서 낸 거야. 헷갈리지라면서. 이게 헷갈려? 이게 헷갈린다는 거는요. 외국인이 헷갈려, 외국인. 내국인은 헷갈리면 안 돼.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협의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다지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협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라는 말은 뇌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회사 대표가 김과장하고 협의하라고 돼? 김과장한테 물어보지. 아이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레벨단을 공법은 레벨단을 맞춰서 움직인다니까 항상 그 레벨단. 그래서 그 관할의 의미가 별거 아닌데 시군구 위에 누가 있고 시군구는 동급이잖아. 그 위에 누가 있고 그래서 그걸 동급이라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선가할 때 기초지자체 이래 부른다니까요. 그 위에 누가 있고 시도가 있다니까 시도. 시도. 그 위에 누가 있고 중앙관서. 우리 공법에서 중앙관서를 누가 놓는다? 국장이 놓는다. 그럼 위계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니까 위계질서가. 그렇죠? 그럼 위계질서가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제대로 써야지 국가 논리 체계가 국가 체계가 돌아가잖아. 그게. 그렇죠? 그래서 벨가인 가지고 흥분하고 여기서 협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승인하는 사람이 협의하니까 라인을 타고 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협의하잖아. 그럼 누구 협의하겠어?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한다니까요. 이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라인을 타고 갑니다. 그다음 뭐 한다? 심의를 거친다고 심의를. 심의기구는 두 개 있다고 했죠. 도시개견회인데 중앙도시개견회하고 각 지자체별로 다 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계획위원회 강남구 도시개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개견회 안양시 도시개획위원회 경기도 도도시개견회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다 있거든요. 국장이다 그러면 심의를 어디 심의를 받겠습니까? 중앙도시개견회 심의를 받겠지. 그다음에 지자체 장이면 어디 심의를 받을까요? 지방도시 심의를 받겠지. 재작년에 작년입니다. 재작년이구나.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함에 있어가지고 지방도시개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OX. OX 말도 안 되느냐 문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틀린다. 다 틀린다. 다 전사다. 전사. 아씨 그거 빼고 다 외웠는데. 그걸 왜 빼는데. 다 외우지와. 시험치고 너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거 빼고 다 외웠다고. 그걸 왜 빼는데. 그걸 빼고 외웠겠어요. 그것도 외웠겠어. 그것도 외운 거야.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 시험치는 날은 항상 말하는 날이다. 까먹는 날이야. 까먹는 날. 10년을 공부해도 시험치는 날은 까먹는 날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유달리 약한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지.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꼭 들으시면 시험은 결과가 있거든요. 시험은 결과를 봐야 돼. 결과. 결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합격이 합격. 우수한 성적 이런 거 없어요. 우수한 성적. 우리 시험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바보다. 바보. 그렇죠. 우수한 성 9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9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행복하겠어?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행복하겠어? 그렇지. 90점은요. 시험 합격을 하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60은 합격하고 나면 카톡 보내고 난리 칩니다. 온 동네에 전화하고 난리를 칩니다. 행복지수가 거의 크게 다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행복은 선지국순위 아니란 말이 우리 시험에서 딱 적용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시험 치는 날은요. 시험 치는 날은 항상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항상 기억한 것을 끄집어내는 시간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이슬묵 날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 장치에 머리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몇 분 안에 끄집어내야 되냐면 50분 안에 끄집어내야 돼요. 45분 안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50분 만에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시험 치고 가방 들고 밖에 운동장을 나가는 데 생각나는 거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사실의 세계에서는 아는 거라고. 그런데 시험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시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꼭 들으시켜냐면요. 시험장에 가져가서 꺼내서 쓸 만큼만 가져가야 돼. 막 집어넣는다고 안 된다니까요. 집어넣을 때는 행복해. 집어넣을 때는 행복하고 집어넣을 때 빨간 펜칠하고 행간 펜칠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장 가면 못 끄집어냅니다. 왜하고 똑같냐면요. 집어넣을 때 막 쑤신 넣잖아. 잔뜩 사서 막 쑤신 넣는다니까요. 야 빨간색 모자 찾아와. 못 찾아오는 거야. 똑같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샀거든. 그런데 못 찾는 거지. 분명히 샀는데 못 찾는 거지. 한 달 전에 분명히 만두를 샀거든. 그런데 만두가 어딘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못 먹는 거야.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양이 많으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딱 보니까 와 이거 시험장에서 못 끄집어냈겠대라고 하면 뭐하고 가는 게 맞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가라니까요. 버리고. 그리고 지금 버렸다고 해서 영원히 버리는 겁니까? 나중에 기억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알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가져가는 거예요. 한꺼번에는 많은 양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심의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협의심의를 볼 때 협의심의를 볼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승인권자가 누군지가 정해지면 협의심의로 뭐한다? 따라온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리권자가 정해지면 수리권자가 속한 의회가 돼야 되고 수리권자하고 승인권자는 무슨 구조를 가진다? 상하구조를 가진다고 했죠. 야가 정해지면 야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승인권자가 정해지면 누가 정해집니까? 협의심의가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이나 책을 보면요. 이 기술들이 그냥 검증 글씨로 1대1대1의 논리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게 목차로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책에 번호가 쓰여 있는 거는요. 그런데 수업을 안 들었을 때는 이게 검증 글씨로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렇게 돼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 목줄을 지어야 돼? 이 급소라고 급소. 야 급소를 지면 나머지는 딸려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각각 파트를 공부할 때 그 파트의 급소를 잡아야 돼. 급소. 근육이 많은데 때리지 말고. 폭기를 찔러비는 그냥 팍 넘어진다니까요. 급소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급소는 바로 이거야 이거.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근자를 잡으면 돼요. 기본계획 수립근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요. 기본계획 수립근자는 간단해요. 어디의 발전 방향? 관할의 발전 방향이죠. 서울의 발전 방향은 누가 만들어? 부산의 발전 방향은? 안양의 발전 방향은? 강원도 평창의 발전 방향은? 평창군수.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수립근자가.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니까 의회는 어디의 의회? 특광시 군의회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만들었어. 그러면 승인을 누가 해야 돼? 도지사. 특광이 만들었어. 특광위에는 누가 있어요? 특광위에는 누가 있어요? 특광위에는 누가 있어요? 국장. 옛날에는 누가? 특광이 만든 기본계획은 누가 승인했다? 국장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10, 4, 5년 전에 바깥법을 바꿨다니까 특광 정도 되면 특별시나 광역시 정도 되면 그 지자체의 문제는 지자체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본 거예요. 기본계획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특광 스스로가 뭐 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확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확정할 때도 모르는 게 있어서 뭐해라? 협의 심의를 거쳐서 모르는 바라 이거죠. 그러니까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기본계획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도잖아. 시도. 그러니까 협의 심의는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지방라인을 타겠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겠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겠습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겠지. 심의를 거친 때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받겠어요. 지방도시는 심의를 받겠어? 지방도시는 심의를 받겠지. 그래서 이걸 약속하는 게 약속. 시도일 때는 어떤 라인을 타고 간다? 지방라인을 탄다. 만약에 국장이죠. 그러면 어떤 라인을 타고 간다? 중앙라인을 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딱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러면 승인했지. 어떻게 깔고 앉아있어야 돼? 보내줘야 돼? 그렇지. 보내줘야죠. 누구한테? 그렇죠. 수리권자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보내준다. 이걸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송보한다고 해야 됩니다. 송보 받았죠? 받았죠. 집에 가서 갑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죠.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걸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했는데요. 이게 기본 얘기입니다. 한번 다 할까? 시간도 철철 남는데. 제 앞에는. 한번 다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를 습득할 때 제일 좋은 건 반복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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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좋다는 거는요. 보통 사람이 열 번 반복해 아는 걸 머리가 좋은 아들은 다섯 번 반복하면 알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지. 반복하지 않고는 습득이 안 됩니다. 반복을 안 했는데 머리 속에 들어오죠. 그거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정상인이 아니라는 이야기. 정상인이 아니라니까. 정상인이 아니라고 반복을 안 했는데 한 번 들었는데 머리에 쑥 들어오잖아. 그런 방법이 하나예요. 충격을 주든지. 뇌에다가. 정상인 경우를 해가지고 뇌에 충격을 주면 한 번만 해도 기억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억장치에. 그런데 일반적인 기억은 뭐 해야 한다? 반복. 뭘 한 번 봤는데 책으로 추욱ns이 그런데 한 번만에 모든 걸 다 기억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그런데 여러 번 보는 게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시험생에서 한 번. 몇 번 봐요? 열 번 한 달에 한 번씩 열 번 하고 처음 볼 때 열 번을 보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적일까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똑같이 열 번을 봤잖아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똑같이 열 번을 봤잖아 그 열 번하고 그다음에 처음 볼 때 열 번을 보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적일까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어느 게 효과적일까 그렇죠 처음 볼 때 열 번 보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야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는 앞부분에 국계법에다가 반복하는 걸 갖다가 좀 하고 그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장치가 되니까 개발정비법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중반부에 뭘 하고 개발정비를 하고 하반기에 건축주택을 하면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은 자 기본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인데?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기가 아니에요 장기 발전 방향 자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따라해라 뱉어야 돼요 수립과 승인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립과 승인 독립운동 하지 말고 자꾸 말을 뱉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 뱉어줘야 돼요 수립과 승인 수립하기 전에 혼자서 뭔가 자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한다 기초사입니다 그 다음 마고요 의견 듣죠 의견은 몇 번 들어요? 누구로부터 한 번 듣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견을 들었지? 그럼 누구한테서 의견을 또 들어? 의회한테 가서 의회는 무슨 기능밖에 없다? 통제 기능이 있죠 그리고 누구를 통제한다? 수립권자를 통제합니다 수립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견을 정해진다고 했죠 수립했어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려? 승인권자한테 승인권자를 잘 모르죠? 그럼 뭐하고? 물어봐야지 또 뭐한다?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할 겁니다 그럼 수립을 하고 승인을 할 건데 수립을 누가 하는지 하면 수립을 누가 하는지는요? 개념을 잡는다 개념 기본계획의 개념이 관할의 발전 방향이거든 고로 누가 수립할 것이다? 관할, 지자체, 장 누구? 특, 광,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승인은 누가 하게 돼 있고? 도지사 시장, 군수 이랬는데 시도이라면 안 돼 물어보면 그대로 답변해야 돼요 창대하지 말고 특광이 했죠 옛날에는 국장이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뭐한다? 확증 특광 스스로가 확증을 해버립니다 고로 승인권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시도더라고요 시도가 되니까 협의심의는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갈까요? 그렇죠? 지방라인을 타겠죠 그래서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고 심의는 어디요? 지방도시계획위원의 심의가 됩니다 승인했지? 그렇죠? 깔고 있어야 돼? 보내줘야 돼? 보내주겠죠? 너한테 수립은 자에게 송부합니다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갑니까? 아니죠? 공부하고만 하면 된다 열람시키면 된다 이게 기본계획의 일반적 절차입니다 여기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초사는 뭘 하냐면 인구, 경제, 사회, 분화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고 때로는 토지를 청량할 게 있으면 청량도 하는데 기초사할 때는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하냐면요 토지 적성평가를 갖다가 이대합니다 토지 적성평가 별게 아닙니다 그냥 토지 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도 적성이 있죠 토지도 적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름지에 있는 토지하고 평야지에 있는 토지하고 활용도가 다르겠죠 땅을 파니까 1km를 파고 내려도 물 한 방울로 안 나오는 토지가 있고요 100m만 파고 내려도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토지가 있더라고 그 토지 활용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평가하는 거예요 토지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치약성 분석이라는 게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재치약성 분석이요 뭐라고요? 재치약성 분석 자연재 자연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등등을 미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00년이 좀 어들면서요 좀 다른 게 우리가 1990년대나 80년대 아니다 80,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게 국토개발 내지는 우리가 어떤 발전 개발 사업을 할 때 난제였냐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환경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환경 이슈가 큽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국가가 국토개발할 때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당연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2010년을 제보들면서요 2000년 이후인데 특히나 2010년 이후부터 국토개발의 난제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재입니다 자연재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한 수 년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자연재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구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렸던 강수량 있죠 그렇죠? 그런 걸 기준해가지고 최대 강수량이 얼마인지를 보고 하수관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이제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개발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떤 부분을 센터로 잡냐면요 자연재입니다 그래서 제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모아주라 해야 된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공청회 통해서 의견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광시 군한테 가서 의회 가서 만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립이 되겠죠 수립한 서류를 누가 던져버린다? 성인권자 그럼 성인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협의 시민으로 거쳐서 성인을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요 이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을 원칙적으로 수립을 해야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즉 관할의 발전 방향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관할 관할마다의 발전 방향은 있어야 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은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재량인 경우가 있다 없다? 수립을 안 해도 되는데 생량하는 경우가 기본계획을 생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량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량하는데? 라고 하니까 개념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생량하는데? 라고 하니까 경미한 경우가 있겠죠 경미한 경우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럴 때는 생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비중이 역할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안 만들 수도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경우에 연락하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광역시죠 광역시 두 번째는 광역시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동서남북의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가 세 번째는 인구가 10만 이하짜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 충족하죠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생량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시 충족이에요 인구 얼마? 10만 이하짜리입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 정선은 정선군은 과달 맞죠? 강원도 정선군 기본계획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그런데 강원도 정선은 수도권에 속하지 안초 광역시 동서남북의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죠 인구가 얼마? 1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정선군 기본계획은 생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먼저 얘기합니까? 양평 양평 경기도 양평 양평의 인구가 만약에 7만 명이더라 그러면 양평군의 기본계획은 생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수도권이거든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동시 충족하면 그때는 생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생량할 수 있냐면요 다른 거로 말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으면 돼요 대체 뭐로 대체할 수 있냐면요 광역도시 계획으로 광역도시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요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었는데 광역도시 계획이 기본계획의 관할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고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 어차피 광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광역도시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관할도 전부를 포함하고 내용도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생량할 수도 있다 이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생량하는 경우인데 하나는 어떤 경우에 생량한다고요 내용이 말할 때 경미한 내용일 때 또 다른 거로 말할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논점은요 이런 기본계획은 이번 기본계획은 관할 단위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관할 단위로 그러니까 서울시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만 포함하더라 서울시 권역만 서울이라고 하는 관할만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배적으로 필요하면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인접지역을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어디만 기본계획의 범위가 포함되는데 관할이죠 그런데 예배적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체 수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관악산이 있거든요 관악산이 수도권에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이 서울 그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과천 이렇게 세 개의 시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악산을 서울시민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만약에 기본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관할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관악산을 잡았으면 서울에서 관악산의 범위를 잡을 때 여기까지가 만약에 행정국이 서울이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는 게 맞습니까 잘라서 세 번째 능선 562m에 있는 세 번째 소나무에서 잘라라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단어져야 돼 안 넣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함하는 게 아니고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발전 방향이죠 한 번 만들면 불변의 진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인데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잡았어 그러면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의 장기 발전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해가지고 잡았어 기본계획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2020년도에 만들 거 아니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발전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거 언제 만들었겠어 2019년 18년쯤에 만들었겠네 조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만들었잖아 만들었잖아 그러면 2030년까지 만들었으니까 불변의 진리로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바꿔줘야 됩니까 바꿔줘야죠 국가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 번 만들고 나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서 이걸 딱 한 번 만들고 나면 불변의 진리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이걸 재검토해 줘야 돼요 재검토 뭐 한다고요 재검토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한다니까요 재검토 또는 이걸 타당성 검토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거 몇 년마다 한다 이거 이거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그 기본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란 설명은 다 해버렸습니다 시험이 여기서 어떤 문제라도 다 걸립니다 다 했습니다 대주가 그렇죠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했고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안 보실래요 34페이지 여러분들 그 심화 강의 때 들어가면 지금 기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 강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줄 치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있고 보니까 지금 말준호초 파남보 자 형광펜 다 준비해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강의 때 들어가면 제가 책 읽어드릴 겁니다 책 혹시 책 못 읽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책 읽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줄 치고 싶습니다 줄 세 번째는 형광펜도 치러줘요 형광펜 언제 심화 강의 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수업을 가다가 여러분 전주에 OT 할 때 수업을 어떻게 들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들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들으라고 했어요 그죠 약간 뒤로 젖혀서 들어도 됩니다 약간 뒤로 젖혀가지고 처음 하니까 아직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전주하고 오늘 해가지고 엄청난 거라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리과 승인 수리하기 전에 뭐 한다고? 기초사 그 다음 뭐 한다고? 의견 청취 승인의 전에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벌써 만들어놨다는 게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전주회 할 때 작년에 문제가 안 나왔다니까요 31, 23월 연속 출제했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치르는 게 몇 대 시험입니까? 35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출제 가능성이 100%입니까? 100%는 아니죠? 100%인데 50은 넘죠? 잘 들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35회 시험이 뭐가 나올지 한 80%는 지금도 내가 불러줄 수 있어요 41번, 42번, 43번 번호를 불러줄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불러드릴까요? 지금부터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험은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를 보면 그 문제의 출제 빈도, 강도로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그래서 35회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는 그리고 과거 전력이 20회, 22, 22, 24, 27 그렇죠? 그러고 좀 쉬었죠 그러다가 최근 30회 이후의 출제 인형은 굉장히 강도가 높으니까 잘 봐두시라는 말입니다 의, 됐다 읽어봐라 진심할 때 법적 성격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속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구속력이 없나요? 발전 방향 먼저 세니까 추상적이고 포괄적 계획이 있습니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구속력이 없겠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당연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증언하는데 봐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뭘 준다?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고 광역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광역을 위반하면 두 개가 충돌해 그러면 어느 개가 우선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의 계획은 전체의 계획에 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분의 계획은 전체의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되고 광역도시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 상황 안에 위기질서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광역과 관리계획과의 관계는 뭐가 우선한다? 뭐가 위에 있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 더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신심할 때 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 기준 낮죠? 이거 중요한 건 안내 공법에서는요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잘 뜨는데 무슨 기준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기준이란 말이 나오면 점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거는 주람 칠까요? 이거는 지금 줄 친는데 공식적으로 줄 친다 보듯하다 아 보듯하다 공식적으로 줄 친다 진짜 기준을 누가 정한다? 공법에서 무슨 기준 낮죠? 그럼 몽창구리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예배가 두 개 있어요 국장이 정하지 않는 게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런데 그걸 몰라도 해 몰라도 해 이건 먼저 기억해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걸 시험에 틀리게 낼 때는 국토교통부 리용으로 정한다 조례를 정한다 등등으로 틀리는데 아닙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에 수립한다? 관할이죠 관할 관할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재량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시면 나오죠 어디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요? 10만 이하짜리 그러니까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경미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어떤 의미에서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대체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로 대체합니까? 기본객을 뭐로 대체했다? 광역으로 대체했죠 광역 기본객이 상위객인 광역도시객으로 그래서 관할도 뭐요? 전부 내용도 전부 관할도 전부 포함되어 있고 내용도 전부가 광역이 포섭하고 있으면 그때는 광역으로 대체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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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접직을 포함할 수 있어야 없어요? 있죠 필요하면 인접직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했죠 목차만 보면 돼요 목차만 목차만 쫙쫙 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줄치고 그때 익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립군 수립군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특광 시장군수 됐죠? 그 다음에 특광이 했다 그러면 스스로가 만다? 확정 시장군수 했다 그러면 누구 승인받아요? 도지사 승인 됐죠? 그 다음에 기초조사입니다 수립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청에 그 다음에 어디한테 의회를 든다?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 빈기할 때는 광역수립 절차를 준용하며 기초사를 합니다 기초사할 때는 적성평가나 재치약성무수를 포함해서 하면 된다 등등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공청에 해야 되고 등등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자 승인 절차 한번 볼까요? 승인의 의견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협의나 심의죠 보시면 시장군수는 했습니다 시장군수는 했거든 기본계획 수립 변기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도지사 승인 시장군수니까 도지사 승인이죠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는 관계 중앙입니까? 관계 행정기 아닙니까? 관계 행정기에는 잠깐 협의하고 심의는 어디 심의를 받아야 돼? 중앙도시계에 있는 지방도시계에 지방도시계에 심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걸 끝입니다 그 다음에 승인하고 나서 송부하고 공고연람하면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광이 할 때는 스스로가 확장한다고 했죠? 특광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기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똑같죠? 지방도시계에 심의를 끝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줄 기간이 이런 걸 필요할 거예요 승인하고 나면 송부하고 공고연람시킨다 재금토, 몇 년마다 재금토 한다고 했습니까? 5년마다 한다고 했죠 기본계획을 반영하면 된다 좋은 말이죠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다 세상에 나도 문제도 풀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전주의 포괄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교재까지도 한 번 스킵하면서 봤습니다 좀 쉽게요 쉬었다가 안 본 게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좀 쉬었다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24피에 나옵니다 좀 쉬었다 볼게요